세계 에이즈의 날을 앞두고 청소년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디셈버 퍼스트 현장에 CTS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교육의 앞장서는 화랑초등학교에서 공개수업과 교육활동 사례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교회 반주자들은 예배를 세우는 동역자지만 남들이 모르는 고충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고민인지 교회 반주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교회 반주자들은 예배를 세우는 동역자지만 남들과 교육의 앞장서는 남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교육의 앞장서는 남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 반주자들은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반주자들은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반주자들은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